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52페이지 지도 얻기 지도를 얻는 건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내비키고 다니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뭘 또 아예 그렇구나 해요 외국에서는 로밍에서 켜고 다니면 안 돼요 비싸요 로밍비 많이 나와요 지도 얻는 것이 그런 것으로? 네 자 지도 주세요라는 말은 아주 쉬워요 a map please 그렇죠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뭐 뭐 뭐 please 이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water please a map please an orange juice please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가 무슨 무슨 please죠? 맞아요 네 아주 쉬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의미죠? 네 자 맵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케이 사실 우리는 보통 tour map을 생각하지만 진짜 지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tour map or city map please 이렇게 하면 되죠 a tour map please a city map please 그렇죠 tour map을 다른 말로 하면요? sightseeing map 네 빨리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sightseeing map please 그렇죠 sightseeing map 이 sightseeing이라는 말은 sightseeing이라는 말은 sightseeing이 어떤 장면, 지역, 풍경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see 보다 이건데 sightseeing 그러면 풍경을 보는 것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지도라는 말이 관광이라는 것이 원래 뭔가 멋진 것을 보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관광 지도 a tour map a sightseeing map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map 하면요 도시 지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거요? 이런 거요 a subway map please 네 네 지하철 노선도야말로 정말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지도잖아요 그렇죠 서울 지도도, 서울 사시는 분들도 서울 지도를 다 들고 다니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하철 노선도는 거의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휴대폰 안에 있긴 하지만 a subway map please a subway map please 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주세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 지하철이 가장 복잡했던 곳은 동경이에요 아, 그래요? 동경도 그런데 저는 영국 영국이요? 네네 튜브 타고는 했었는데 복잡 동경에 비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동경 갔을 때는 지하철을 많이 안 타서 솔직히 복잡하다는 느낌을 아예 못 받았어요 지하철을 거의 안 타고 다녔어요 아예 안 타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예 안 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글쎄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바보같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서요 한 네 장에 나눠져 있어요 진짜? 네 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사분면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장을 겹쳐봐야 뭔 말인지 알죠?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근데 투명도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우와 정말 복잡하겠다 그러니까 4차원적 5차원적인 막 입체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이 지도를 이해하고 가낼 수 있는 그래서 일본 전체 국민들의 어떤 창의성을 위해서 교육정책으로서 교육부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만든 손잡고 야심작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 두뇌훈련 프로그램 Your Subway Map Program 네 그렇죠 머리가 먼저 좋아져라 그렇죠 길 찾는 건 일단 둘째 문제 그래서 동경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전거를 쳐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티맵을 보는 것이 머리가 아프니 는이 차라리 자전거를 타자 음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그 제 기억에 동경의 사람들이요 네 굉장히 영혼이 없는 표정으로 혼자 막 뭔가를 생각하면서 막 빠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음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유를 알겠어 왜? 길 잊어버릴까봐 지하철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진도 나가요 그러면 버스 시간표 주세요 아 버스 타임테이블 플리즈 아하 타임테이블 아하 타임테이블이란 말 귀엽죠 네 시간 탁자 시간의 탁자 네 시간의 탁자를 찾아서 그렇죠 네 타임테이블은 몇 시에 어떤 버스가 오고 어디를 가는 거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타임테이블 시간표라는 말도 타임테이블 그러면 기차도 타임테이블 그럼 기차 타임테이블 아하 아이 트레인 타임테이블 아하 아이 진짜 아 버스 타임테이블 플리즈 아 트레인 타임테이블 플리즈 타임테이블이란 말이요 네 우리가 원래 탁자로 많이 쓰지만 네 이걸 여러 가지 학문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떤 도식 이걸 테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런 테이블들은 타 전공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것도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의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타임테이블 타임테이블 네 지도를 손에 들고 있지만 네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 그러면 옆 사람한테 혹은 호텔 1층에 있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호텔 1층에 있는 아 생각이 안 난다 컨시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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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시어지 컨시어지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아무 얘기나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Is there? Is there? 하고 물어보죠 네 혹시 관광 투어가 있나요? Is there a sightseeing tour? Is there a sightseeing tour? Is there a sightseeing tour? 이건요 일정 비용을 내고 네 현장에서 즉석 출발하는 관광 프로그램이죠? 네 맞아요 그 영국에 가보면 빨간색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sightseeing tour 있어요 우와 재밌겠다 뚜껑이 없어서 1층에는 그냥 일반 버스고요 위에는 뚜껑이 없이 오픈카형 버스죠 네 오픈카는 영어가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픈카 걔는 컴포터블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sightseeing 버스에요 아하 네 네 그거 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진짜 재밌겠다 네 네 네 뭐 시원한 것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하지만 주로 관광객들이 타나요? 거의 100% 아 그거 약간 부끄럽다 왜요? 저는 어디 가서 관광객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하는 짓은 안 하긴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부끄러워요 아유 부끄럼쟁이 네 축제도 있어요? 페스티벌 Is there a festival? 페스티벌 Is there a festival? 아하 페스티벌 있어요? 벼룩시장도 있어요? 벼룩시장이요? 네 벼룩시장도 있나요? Is there a flea market? 벼룩이 뭐예요? flea flea 네 자유예요? 자유? 자유 마켓이구나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벼룩은 자유구나 아니라고 아니에요? 자유는 free free 벼룩은 flea 뭐가 달라요? flea 뭐가 달라 앞에는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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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F사운드에 리을 발음이 거의 안 나고 벼룩은 f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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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리을이 있고 flea 뒤에도 리을이 있잖아요 오케이 알 사운드하고 엘 사운드 구별하는 건데 별건 아니고 그냥 free 앞에 리을 받침 없으면 free 자유 앞에 리을 받침 있으면 flea 아하 flea 그러면 free 마켓이 아니라 flea 마켓이구나 맞아요 그래요 벼룩시장 있어요? 벼룩시장 Is there a flea market? 그러면 벼룩시장이 우리말이 아니구나 음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네 flea market 박물관이 있나요? Is there a museum? 박물관이 있겠지 Is there a museum? 미술관이 있나요? Is there an art gallery? 아하 art gallery인데 말하다 보면 art gallery art gallery? 에헤이 art gallery? 저는 뭐 그런데 안 가요 유적지가 있나요? Is there a historical spot? 아하 Is there a historical spot? historical은 역사적인 네 스팟은 뭐죠? 음 스팟은 점 아하 역사점 있나요? 역사점 음 네 얼굴에 점 있다야 historical spot? Is there a historical spot? 공원이 있나요? 공원이 Is there a park? 으흠 Is there a park? 동물원이 있나요? 동물원 묻지도도 알죠 뭘 외국 가서 동물원씩이나 가요? Is there a zoo? Is there a zoo? 수족관은요? Is there an aquarium? 아하 Is there an aquarium? 아쿠아리움이 수족관이구나 네네 아쿠아리움 그러면 네 좋은 레스토랑이 있나요? Is there any nice restaurant around here? 그렇죠 Nice restaurant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음 Is there a good restaurant around here? 선생님은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Is there a good restaurant? 맥도날드 아 Is there a McDonald around here? 아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아 어디서나 보여요? 왜냐면 저는 빅맵을 가지고 다니니까 축하해요 네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